지금 고려군이 코앞까지 당도했는데 여기에 앉아 태평하게 잔치를 바리고 있단 말인가 폐하 이럴 때 고려를 정복해야 하옵니다 지금이 적기인 것 같사옵니다 음 이 고려놈들 내 반드시 고려를 정복하여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오 두 분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사 더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사 어쩔 수 없이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누가 빨리 끊어줬으면 했습니다